당군조선에서 당군성조 이야기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저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독립선언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도 사실은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데 혹시 그 속에 해 줄 수 있어요? 무독립선언서는 대한독립선언서다 이래가지고 1919년 3.1운동 이전에 발표된 2월 1일 선언된 그런 독립선언서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역사관을 바탕으로 독립선언서가 나오는데요. 그 주요 내용 중에 일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2천만 형제자매여 우리 당군 대황조께서 상제에 좌우하시어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어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돕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독립선언서 내용 바탕 자체가 고조선의 당군 우리가 지금 언어에서 보면 신하라 돌렸고 거짓의 역사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아니라 실제 독립선언서 주 내용이 당군 대황조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보면 또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은 대황조의 높은 덕이로 해가지고 참 대황조 당군 황조를 높이는 찬양가를 사절까지 지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황조 당군께서 태백산의 강림하사 나라집을 건설하여 우리 자손에게 전하셨네 그룩하다 의당당 대황조의 성덕 그룩하다 이런 찬양식까지 지어서 우리 역사 뿌리를 드러낸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의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이 가졌던 사고가 틀립니다. 저는 이제 이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독립투쟁사 대황진기를 보니까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 이 시대에 독립투쟁을 했던 대부분은 뭐냐면 독립투쟁가들은 지금 사람하고는 좀 틀리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가지든 종교를 가졌든지 나를 찾고 나라의 역사를 찾는 데에서는 똑같이 한 길을 갔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종교를 믿기 때문에 아 이건 안된다 이것이 아니라 언어에서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도 제가 알기로는 참 고귀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언어에서 보면 지금하고 좀 다른 길이죠 보면요. 당군 성조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했을까. 그것이 저는 이제 그것이 올바른 원래 우리 한국인으로서 독립투쟁가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선언서에는 거의 뭐 초두에서부터 이제 단군 성조를 이제 대황조라 칭하고 이제 우리 역사의 그 앞머리에다가 지금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단군 성조의 역사가 실제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나요? 그런 기록은 어느 면에서 보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 이제 1, 2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사를 쓰기 위해서 시골의 곳곳 아주 시골 구석구석까지를 다 뒤져가지고 한국에 조선에 남아있는 역사와 문화서를 다 가져갔다는 기록 자체가 지금 남겨진 사항에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충분할 만큼 남아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억구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책의 내용을 본다면 책을 말씀드린다면 이 책은 이제 판본이 일제시대 때 판본입니다. 판본인데 내용이 뭐냐면 김혜 김씨들 족보를 이제 문헌을 엮은 겁니다. 아 제목이 어떻게 되시죠? 여기 보면 이제 김혜 김씨 문헌을 보고를 해가지고 이 책도 그때 아마 단행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나와버렸고요. 이때 이제 나온 판본인데 그중에 이제 제가 유심히 본 것이 뭐냐면 역사 역대 역사 왕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역사는 다 적어놓지 않았지만은도 그래도 대일항쟁기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를 보니까 당군 부분이 나오는데요. 당군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자료를 어느 저 시골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가면서 골동금상을 지나갔는데 이 책이 딱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들고 보니까 이거 있어가지고 야 너무 충격적이라 해가지고 이 책을 구입을 했거든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당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은 고모의 자식이다. 한 사람인데 당군은 한 사람인데 약 2000년을 당군을 당군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기록에는 당군이 만 일곱 분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47대가 갔다는 기록이 틀림없이 김혜김 씨 족부에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고요. 또 어느 책이 있냐면 정고대방이라는 책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알더라도 중장권은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모릅니다. 이름은 들어봤다는데 이 책은 이제 1924년 강효기석이라는 이제 어느새 보면 역, 이제 참 학자입니다. 학자가 그 시대까지 흘러왔던 이게 역사라든지 모든 자료를 묶어가지고 책을 내는데 보면 그중에 초반분입니다. 초간분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역사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군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당군이 전세 47세 47대까지 갔다는 기록이 틀림없이 기술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판분을 구해가지고 여러 가지 판분을 비교해보니까 참 이해 못하는 것이 초간분에는 초간분 둘째 판분까지, 셋째 판분까지도 당군 47대가 기록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버리냐. 그 다음 판분부터는 이 내용이 빠져가지고 출간됩니다. 대일항쟁기 때. 결국은 뭐냐면 그 판분 뒤에, 뒤판분에는 당군 자체가 역사가 지워져버립니다. 그냥 당군만 언급되어 있지 당군이 47분이 있다는 기록 자체도 지워져버리죠. 그것도 결국은 아마 일제의 손길 때문에 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고 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당국대를 설립하신 장도빈 선생. 이런 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동방지 제7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군은 하백의 딸인 비서갑을 왕으로 취하고 태자 부류를 낳았다. 그리고 또 아들이 부류가 있는데 또 누가 있냐면 당군이 다른 아들 부여를 봉하겠다 해가지고 당군 아들이 여러 분이 나오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료가 1926년 자료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시영 선생. 이분은 감시 많으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군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첫째가 태자 부르고 둘째가 부서고 셋째가 부우고 넷째가 부예다. 참 당군 할아버지 아들이 네 분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도 언어에서 보면 이 시대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당군 할아버지 아들이 네 분이 있다는 거. 아마 이거 오늘 방송을 들은 분들 처음 보고 충격받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 고모의 자식이 당군인데 당군의 아들이 네 명이다? 참 우습죠 보면. 하지만 저는 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적어도 1920년대까지 역사서. 역사서라든지 그 시대 때 자료를 보면 반드시 고조선과 당군의 실체가 살아남아 있었다. 하지만 1930년대로 넘어서면서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사가 완전히 저변화되면서 한국의 고대사는 완전히 언어에서 보면 역사적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당군의 흔적이 지금부터 남아있는 데가 아마 강화도 마래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팻말이 나오는데요. 안내 팻말인데 그 안내 팻말에 당군 할아버지 아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 기술 해놓고 보면 부역길이다 뭐 그런데 부속길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경남 남해를 가보면 뭐냐면 남해를 보시면 남해 절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부수함이 있습니다. 부수함. 이 부수함은 원래 당군 할아버지 아들 부소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역사 외국인지 제가 남해를 가보니까 그 부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진시황의 아들 부소로 소개하는 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고조선 당군 조선사가 없어지면서 당군 할아버지 아들도 진시황 아들로 취급받는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